멜론 가정 여러분! 둘, 셋! 안녕하세요, 제 마음이 슬인트입니다! 네, 저희 인비지유티가 정규 2집이죠! 타이밍국 라스트 로미오로 돌아왔습니다! 라스트 로미오로는요! 사랑하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로맨틱스에 대한 얘긴데요! 아니, 호연씨! 호연씨 인생에 어떤 줄리엣이 있었죠? 제 인생에서는요! 어.. 딱 한 줄리엣이 있는데요. 로미리시라고 불리는 하죠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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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무였씨! 예예! 무였씨의 줄리엣이 누구죠? 바로 섭이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월드투어 이후에 정규의 집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또 공을 들여서 준비한 앨범이니만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빈이었습니다